됐다 여유롭게 나갈 수 있을까? 왠지 이 문 열었을 때 뭐 있을 것 같지 않나? 이러지 알았어 내가 야 지금 이 그 흑인여자 그 팔뚝 봐봐 이거 봐 내가 이 말할려고 그 근육이 장난이 아니잖아 이거 어 이거 봐 오 신발 벗었어 어우 생각인데 이거 너 뭐? 다행이다 네이투도 건물 틈새 잡고 넘어갈 정도면 팔임이 장난 아닌거거든 내가 이 말할려고 했지 너가 뭐지 회피력 좋아요 회피력이 좋지 맛을 좀 해 이리 와 아트팩트 어 흥정해 흥정해 자, 봐봐 저는 이 좋은 아스트로 레이프가 있는데 조금 사용되어 제가 그 가격에 대해 보내줄게 하하 내가 더 좋은 아이디어로 자, 봐봐 나 아직 좀 쩔쩔 우리 그냥 이따가 하하하하 아니야 무슨 하하하하하 이거 완전 이게 모든게 계획되어 있어 내가 질 수 밖에 없게 쫓겨날거야 반지 뭐야 반지 뭐야 그렇지 오 안돼 안돼 어어어어 와아 이 여자 밥먹으면 다 살인짓들이네 이거 진짜 거래가 안될거 같으면 죽겠단 얘긴가 아 아, just met your friend, Nadine Ross.